1번. 다음은 선박의 안전항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절차에 따른 선교팀 관리. 설명이죠. 타당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선교팀, 관리교육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 교육은 선교팀 구성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팀 관리는 선장과 항해사가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팀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선교 운영 방법으로서 상세한 항해 계획에 근거하여 선박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행 여부 확인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선교 자원관리는 주로 법학적, 사회과학적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선교 자원관리는 회 안에서 최대한 인적인 마인드, 서로 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전항해, 첫 번째가 안전항해입니다. 인명 손실이 없고 또 물적인 손실이 없이 이것이 최우선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선원들과 관련돼서 심리학적인 것, 인간관계와 관련된 그런 것이 주를 이루는 거죠. 주로 심리학적 문제와 관련돼서 인적 자원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법학적, 사회과학적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심리학적이죠. 심리학적 문제와 인적 자원 측면을 다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주체와 관련돼서 이네들이 어떻게 서로 교감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적, 사회학적 문제가 틀린 질문이죠. 4번 선교팀 관리는 선교 후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이미 짜임새가 갖춰진 선교죠. 팀 관리 측면을 보면 항해계획, 인적요소, 사고사리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야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선교팀을 관리해야죠. 항해계획, 인적요소, 사고사리를 연구해가지고 이게 바로 선교팀 관리의 핵심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고 이 문제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가 대거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